네 12월 12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장 데뷔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는 뭐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진짜 강세장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어쨌든 빠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FMC 회의라든지 통화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변계 심리가 반영됐던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CME 패드워치가 내년 금리 전망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할 가능성을 한 43% 5월 달에 한 25BP 정도 인할 확률을 70%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과연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기대감이 유효하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종목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우리 시장도 반도체 종목들 특히 그동안에 또 좀 소외됐었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어제 편입했던 종목도 또 하루 만에 수익이 났으니까요. 제가 잠깐 스탑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저희는 스탑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요약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세 가지 키워드를 또 요약해 오셨을까요? 오늘 준비해온 키워드 일단은 미국장 리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오늘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인데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시티그룹이 이제 브로드컴도 AI 수혜주다 뭐 이런 또 분석 리포트를 좀 내놓으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급등을 했어요.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였는데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의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지금 연결되고 있다. 다만 HBM 관련된 종목들이나 기존에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미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들은 좀 쉬고 있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아마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가장 좀 주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네 맞습니다. 따따상. 따따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LSMutrials라는 종목이에요. 6,000원 이제 공모가로 시작했던 종목이 오늘 300%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300%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공모가가 6,00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가 2만 4,000원이잖아요. 4배네요. 4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는데 그 정도로 최근에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제 워낙 많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대망나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공모주 시장에 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오늘 LSMutrials가 상장되고 나서 거래대금이 거의 1조원 정도에 이제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거래가 이제 오전에 좀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상한가에 이제 안착을 좀 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3일 연속으로 지금 이 키워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키워드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이 합병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일같이 아주 강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이제 또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좀 하면서 비단 합병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요약해봤고요. 그러면 남은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이제 CPI 데이터 발표되기 전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모든 건 AI로 통한다.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시장을 독주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ARM 홀딩스가 또 역시나 신규 상단된 종목인데 시가 총액 90조 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브로드컴도 AI 수혜주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4차 산업의 시대 AI 융복합 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이 AI하고 이제 걸리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특히 시세도 아주 아주 강하게 좀 분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I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제 두 종목 다 또 AI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혜주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관련 종목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늘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장에서도 강한 종목이에요. 어부부 반도체를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11월 27일 날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종목 오전장부터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40%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어부부 반도체 어부바 할 전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11월 27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막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MPU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하길래 결국에는 이 모바일 향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리노 공업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못 움직였었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부바 반도체도 거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CU 칩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도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수혜가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자리에서 1차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눌림목 조정 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아주 강한 이제 상승 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8천 원대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거의 5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무려 이제 2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윗고리가 이제 조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떤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이걸 타이젠이라고 하는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AI와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제품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버부 반도체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주가는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 조금 추경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방을 지금 완전히 좀 뚫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1,000원 정도가 장중에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제 윗고리가 달린 자리 12,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 12,500원 이 정도 설정해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버부 반도체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2차 목표가로는 12,000원에서 한 12,5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고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 10%대에서 편입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장대왕봉이도 오늘은 더 크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편입하자마자 하루 만에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온리바이스 AI랑 HBM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시원하게 뚫었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용이 이제 검사 장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HBM 이슈 속에서는 계속 좀 소외가 됐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웨이퍼 레벨 패키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2.5D라든지 앞으로는 또 3D 패키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이 2.5D 패키지 관련된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고용이라는 기업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뇌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는 것도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면 어제도 장 막판까지 매물 털어내는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나더니 거의 마감 직전까지 주가가 강하게 좀 뻗어 올라가면서 고가 마감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최고가 마감을 했고 오늘 약간 이제 갭 띄우고 나서 장 초반에 24%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30% 가까운 수익이 이제 하루 만에 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용을 제가 어저께 리노공업 차트하고 딱 비교를 해드리면서 리노공업이 이제 첫 번째 움직임 마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고용도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제 고용과 같은 움직임이에요.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던 자리에서 이런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고용도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올해 6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이 고점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조정받았던 자리를 딱 이틀 만에 완전히 지금 완벽하게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AI 이슈가 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뭐 2차 목표가는 한 16,500원, 17,000원 이 정도 구간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까지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두 가지 종목 다 AI와 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속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2만 500원 현재가로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의 자회사 이제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재미나이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어찌 보면 챗GPT보다도 훨씬 더 좀 언어 학습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나다. MM 그다음에 LU라고 하는 그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90%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걸 테스트했을 때 89점이 나왔고 챗GPT4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버전이죠. 그게 이제 86점 정도 6% 정도 이제 나왔는데 인간보다도 어찌 보면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들은 결국은 이 거대 언어 모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어찌 보면 이 음성 인식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셀바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셀바스 AI는 이 AI 시장에 정말 좀 진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재원 조달을 이제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에 지분을 매각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의료기기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메디아나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의료 AI 시장에도 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메디아나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최대주 지위에 이제 등극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있잖아요. 루니시라든지 뭐 딥노이드, 뷰노, 뭐 JLK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메디아나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인수합병 과정을 좀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지분 구조에 대한 이제 또 재평가 과정도 충분히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이제 공격적인 M&A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통은 이제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거나 혹은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할 계획이니까 증자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그게 이제 일반 주주 배정이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증자라든지 사체 발행 없이 자회사에 이제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깔끔하게 재원 확보를 해서 메디아나 이제 최대주주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AI 의료기기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본업인 이제 AI 기술과 그리고 AI 의료기기 시장 이제 진출과 관련된 시너지가 주가의 이제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셀바스 AI라든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접목이 되는 이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의 거대 언어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I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AI 솔루션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셀바스 AI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AI 관련 종목은 오늘 셀바스 AI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오자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2만 4천 원 목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워샷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어제 고영의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정말 연결되는 부분이 절묘하게 딱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1만 8,250원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페스는 진짜 삼성향 수혜주로 정말 오래전부터 외주 후공 종목, OSAT 이런 기업들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자주 응급됐던 기업인데 지금 주가 위치 보시면 어제 고영이 딱 바닥에서 올라올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제가 차트 또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고영도 지금 어제로 되돌아가서 보면 주가가 완전히 역배열이었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던 이 역배열 구간에서 AI 관련된 모멘텀, 특히 후공정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바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장태양분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추세를 한 방에 좀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네페스도 고영하고 거의 비슷한 바닥권에서 양분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을 쉽게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개별적인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거래와 장태양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제가 고영의 후속주로 네페스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고영 말씀드릴 때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기존에는 웨이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칩 스케일로 다 자르고 난 뒤에 그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 단에서 자르기 전에 바로 패키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까지 같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좀 절약할 수 있고 전력 사용이라든지 발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고 나서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어제 말씀드렸던 고영이라는 기업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네페스는 그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 자체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형 대표적인 수혜주로 그동안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패키징과 관련해서는 2.5D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서는 3D 패키징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거든요. 2.5D는 소위 말해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 중간에다가 2종 집적이죠. GPU 칩을 놔두고 병렬 방식으로 HBM 4개를 깔아서 한꺼번에 패키지하는 거. 우리가 이걸 2.5D 패키지, 어드밴스드 패키지, COW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르는데 3D 패키지는 뭐냐면 GPU를 깔고 그 위에다가 HBM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3D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패키징이 고도화될 때마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게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후공정단의 기업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네페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계속 적자 나고 특히 또 페넬레벨 패키징 이걸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위도 안 잡히고 작년부터 양산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도 완벽하게 수위를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페넬레벨 패키징 쪽 말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 쪽이 내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지금 100만조 조금 못되게 거래가 붙어주고 있는데 아마 오후장에 거래가 훨씬 더 강하게 붙어줄 거예요. 그러면 연중이 가장 많은 거래가 붙었을 때가 한 180만 정도 거래가 좀 되면서 주가가 7월 달에 한 단계 강하게 올라갔던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때 흐름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박스권 상단 돌파 기대를 하고 목표가는 2만 500원, 손절가는 1만 5,500원 정도로 참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패스 후속주, 네패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